산티아고의 유골함 원래 2021년에 열려야 하는 문이었지만 프란체스코 교황이 올해를 자비의 해로 선포해 이례적으로 문이 열렸다 우리에겐 야고보로 익숙한 산티아고 최초의 순교자 산티아고는 이렇게 대성당 지하에 모셔져 있다 아마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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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제가 그녀를 드리려고 전해 그는 특별한, 그는 왜 이렇게 말환을 알 수 있는지 그는 무엇인가요, 그는 그녀의 몸을 가지고. 그리고, 그는 이곳에, 이곳에, 이곳에 계속 시작할 수 있는 강의를 보기 위해서. 감사합니다.